준비. 유한수 파이팅. 유한수 파이팅. 유한수 파이팅. 주장 파이팅, 주장.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유한수. 명절 때마다. 명절 때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둘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미끌려가지고.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우니까. 눌렸어, 눌렸어. 후박이듬 눌렸어요, 여기. 눌렸어, 눌렸어. 후박이듬 눌렸어요, 여기. 송이 나오고 있어. 얘가 슬퍼. 힘 봐라, 힘 봐라. 유한수. 예전도... 이어서, 이었소, よably어.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요한수, 요한수. saaaha, 하 O Ihr sorg. 눌렸어, 이어서, 이어서. 유한수, 요한수 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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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초크, 초크, 초크. 초크 기절, 기절.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뭔 개방식이야. 명절 때 불러줘요, 명절 때. 명절 때 불러줘요, 명절 때. 내가 갈게. 내가 가야 되겠다. 오래 걸리잖아요. 명절이 아니잖아요. 명절 때만. 아무튼 뭐 우리 어쩌라멘저스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레슬링의 이승찬. 와, 뭐야? 빤치, 빤치. 이거 아니지. 무조건 깨겠다, 여기. 형, 이렇게만 와도 무섭다니까. 진짜. 수박 고르듯이 이렇게. 이렇게만 와도 무섭다니까. 수박 고르듯이 이렇게. 아, 박재현. 파이팅. 어떻게 이렇게 해? 아니, 수박이 작아 보인다, 저쪽 위에. 진짜. 아, 재현이 왜 기대가 안 되지? 머리 이쁘게 잘 잘랐다, 야. 앉아서 하겠습니다. 편한 대로, 편한 대로. 자, 이번에는 레슬링 이승찬. 어쩌라멘저스 박재현. 준비. 어? 갈비뼈 나갔어? 아, 저게는 지금. 이제 자세 잡아. 자, 이승찬 들어갑니다. 이득찬. 이득찬.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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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이승찬 승리. 이거 한 방에 끝내버리시네. 1대1 동점. 세 번째 대결. 레슬링 팀. 김현우. 그냥 깨지. 다운. 다운. 아, 머프스컬 대단합니다. 너 나와. 황소윤규. 유은규. 파워가 어마어마하네. 대박입니다. 제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왜 황희찬 선수 왔을 때 본인이 이제 황희찬 선수에게 인정도 받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제2의 황희찬은 유은규다. 생김새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골도 그때 많이 넣고. 그렇죠. 심지어 저도 그때 유은규가 MVP를 받은 줄 알았거든요.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약간 열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현우가. 그거 맞습니까? 저는 근데 우리 희찬이를 믿고 있어서. 우리 희찬이에요. 우리 희찬이에요? 약간 라이벌 의식이 생겼네요. 그리고 약간 포지션도 그렇고 모든 게 좀 부딪힌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긴 사람이 에이스 하는 걸로. 그럼 파이팅! 파이팅! 응규 파이팅! 어쩌다 벤져스 공격 라이벌. 김현우, 유은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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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근육 봐. 와, 미쳤다. 와, 김현우 필사적으로 합니다. 허벅지, 허벅지, 허벅지. 허벅지로 와, 허벅지로. 허벅지, 허벅지. 허벅지로 와, 허벅지로. 여기, 여기. 여기 뚝 소리 났는데, 지금? 돌려서, 현아야. 돌려서, 돌려, 돌려, 돌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 소원한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 물렁. 하나, 둘. 한 액션. 김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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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함부로 못 겠다. 야, 좋다. 힘 좋다. 진짜 세다. 진짜 힘이 좋은 거야. 2대1. 나가야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리훈규 안 돼요. 김현우. 기미로 안 보이는데. 나만 또 못 깼네. 이렇게 되니까 못 깬 유한수 선수 이상해지는데. 명절이 아니라서. 명절 때만. 괜찮아요, 명절 아니니까. 2대1이 됐습니다, 2대1. 다음 레슬링팀 김민석. 김민석. 와, 저거 나와. 저거 어떡해. 이거는 그냥 깨겠다. 이장군. 누구? 이장군, 너 나와. 이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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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이 잘하는데. 너 나와. 이장군, 너 나와. 이장군 정도는 불러내야 된다. 요즘 운동 바싸고 올라왔어요, 지금. 근육. 저수박 불쌍하다. 만우 선수 중에 왜 이장군 선수를 지목을 이렇게. 뭉찬에서 원조라고 지금 수각깨기로 원조인데 제가 또 차세대로 한번 도전하려고. 수박남 별명은 내 거다. 차세대 수박남으로 내가 가져가겠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깨집니다. 그런데 누가 빨리 깨느냐. 누가 빨리. 시간 좀 재야 되겠는데. 누가 빨리. 이번에 시간 재겠습니다. 이장군 알체. 장군아, 2초 만에 끝나 멋있다. 민석아, 앉아서, 앉아서. 앉아, 앉아. 앉아서. 서서해요, 그냥? 서서해요? 좋습니다. 준비. 이거 대결, 이거 대결. 허벅지로 깬다고? 저거를? 김민석 대 이장군. 양군 파이팅. 뭐야 뭐야. 2초x2 뭐야, 뭐야, 1초, 1초. 1초 만에 됐어, 1초 만에. 와, 소리가 멋있다. 와, 소리가 멋있다. 소리가 멋있다, 소리가.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즙을 냈어. 와, 이건 먹을 수 있다. 와, 이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이거는 즙이야, 즙. 다행이다. 다행이다. 고마워. 이장군. 2초 1공. 2초 1공. 지금 김윤수 선수 완전 좌절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어때요? 상처를 세게 받았습니다. 상처를 세게 받았대요. 상처를 세게 받았어요. 아니, 괜찮아. 웨이트 좀 더 하자. 잠깐만, 이러면 저 2대2 동점이에요. 2대2 동점. 마지막 승부. 마지막 결승. 마지막 결승. 레슬링 팀관욱. 팀관욱. 와, 웨이트 진짜 좋다. 대박. 우와. 캡틴 코리아. 캡틴 코리아. 캡틴 코리아. 오, 옷걸이. 야, 누구, 누구, 누구. 상대. 상대 한번. 상대 골라요. 누굽니까? 이영택 빼고, 이영택 빼고. 일단 선수분들은 제가 다 이길 것 같고. 이동국 코치입니다. 이동국 코치입니다. 이동국. 안 돼, 나가, 안 돼. 하고 싶어 했어. 아까 무릎으로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허벅지를 깨는 게 진짜 어려운데. 허벅지가 더 힘들어? 허벅지가 훨씬 안 깨죠. 여기가 팀원 들어. 무릎을 깨면. 혹시, 혹시 깰 수도 있으니까. 어, 깨야지. 네, 혹시 깰 수도 있으니까 밑에 깔아놓고. 우와. 우와. 로봇이야, 로봇. 야, 간호가 그러고 못 깼네. 엄청 부끄럽다. 간호 무좀 깁니다. 저번에 다 깨더라고요. 야, 딱이다. 딱이야. 딱이야. 1초, 1초. 지금은 이장군이 2초 1공이거든요. 1초. 1초 절대 안 돼. 발로는. 1초 안에 깼네, 1초 안에. 몸이 역시. 몸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허벅지. 허벅지 이동국. 아, 라이언킹. 라이언킹. 죽지 않았어. 와, 허벅지. 라이언킹. 어디야, 어디야. 자, 간호가 한 번에 가자. 네. 자, 간호기 화이팅. 이동국. 자, 결승전이죠. 결승전. 김동현 준비. 이승찬 총무. 이장군. 자, 결승전이죠. 결승전. 자, 준비. 결승전. 렉! 렉! 무릎 빼야 돼, 무릎 빼야 돼. 손, 손, 손. 파이팅.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누구야, 김반호, 김반호.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누구야, 김반호, 김반호. 음료! 안 돼, 안 돼. 김반호가 안 돼, 안 돼. 김반호, 안 돼. 오, 길바. jadi거 봐.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누구야, 김반호, 김반호. 김반호, 안 돼, 안 돼, 안 돼. 김반호,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겨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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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뭐야, 이동호! 이겨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기구하는 거 안 돼! 뭐, 1초! 1초, 1초! 1초, 1초! 1초, 1초! 좀만 더, 좀만 더! 야, 잠시만, 이거! 수박 좀 더 위로, 수박 좀 더 위로! 수박을 좀 더 위로! 수박을 좀 더 위로! 이겨낼! 시작! 이겨낼! 야, 못 이겨야 돼! 솔직히 약간 고음 받는 것 같은데? 농구공 같아, 농구공! 원래 이래, 원래 이래! 야, 수박! 야, 국자 이걸로 해 봐! 야, 왜 이래 안 계시냐? 잠깐만! 이게 잠깐만요! 잠깐, 잠깐, 잠깐! 수박이, 수박이 길쭉해졌어요! 수박이 오이처럼 됐어요, 지금! 수박이 길쭉해졌어요! 수박을... 모양을 만드세요? 탱탱볼인 줄 알았어, 탱탱볼인 줄 알았어! 뭔 느낌인지 알았어요, 이거! 뭐 선수를 바꿀래요, 수박을 바꿀래요? 수박을 바꿀까요? 수박을 바꿔서! 원희 안 가져, 원희!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아, 가야 돼, 족포치! 가야 돼! 열정의 상징이죠! 이렇게? 안으로 바짝 넣어, 바짝 넣어! 잘하겠다, 잘하겠다! 김관옥 대 조원희! 준비! 결승, 결승! 갑니다! 가자, 가자! 갑니다! 됐다, 원희! 김관옥! 아직 1초 안 지났어요! 1초 안 지났어! 원희야! ting sakять настро 저속 손을 짤다! 저요, 저요! 한 번더, 한 번더! 한 번더, 한 번더! 아아악! 김관옥 씨는 수박을, 수박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 다리로 갑니다. 다리로 갑니다. 다리로. 다리로 옮겼어. 아니, 진짜 이상해,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아까 어깨를 한껏 크게 하고 나왔잖아요. 그거 어디 갔어, 그 모습? 됐어, 씨. 고추님, 파이팅! 조원이 뭐해? 조원이 뭐해요? 조원이, 조원이 깨졌어, 깨졌어. 조원이 깨졌어, 깨졌어. 조원이 깨졌어, 조원이. 조원이가 이겼어. 밑으로 보았어요, 밑으로 이겼어. 깨진 게 이상하게 깨졌어. 안 돼. 조원이, 조원이 깨졌어, 깨졌어. 조원이가 이겼어, 조원이 이겼어. 뭐야, 뭐야. 깨졌어, 깨졌어. 깨졌어, 깨졌어. 조원이가 이겼어. 어쩌다 맨즈니스가 이겼어. 김관욱 힘만 쓰고. 원래 깨기는 깹니까? 그래요? 깨본 적이 있어요, 이 깨는? 실망이 실망인데요. 이거 해버려, 이거 해버려. 안 된대, 안 된대. 이거 안 깨지는 거야, 원래? 된다, 된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뭐야. 김관욱. 아니, 아니. 근육만, 근육만. 근육만, 근육만. 이게 근육하고 다르네요, 근육하고. 아, 패션근육. 패션근육. 진짜, 진짜로. 자, 이렇게 해서 수박 깨기 어쩌다 맨즈니스 승리. 와, 대박. 컴온. 조커즈 역시. 조커즈 깼어. 조커즈 좋다. 감독님. 아니, 본인들이 제안한 피지컬 테스트인데. 결과가 좀 아쉽게 나왔네요. 그러게요.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네. 저희가 네스링 선수지 수박 깨기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아니, 뭐. 아니, 우리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수박 깨기 선수들인가요? 김관욱 선수는 훈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수박 못 깬 유한수, 김민석, 김관욱 선수는 내일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이 들어갑니다. 웨이트 들어갑니다. 네, 감독님 마음 상했어요, 지금. 아, 웃긴다. 좋아요. 이 허벅지로 수박을 깰 수 있다고 하니까. 아니, 수박을. 수박이 그리고 자르기 굉장히 힘든 수박이에요. 딴딴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작고 딴딴하고 동그라미여서. 괜찮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게 된다고? 기대된다, 진짜. 자, 허벅지 사이에 수박을 놓고. 어우, 야. 자, 알겠습니다. 저기 가능해? 안 돼, 이거 안 돼. 미끄러워. 이렇게부터 흔들지, 끈기만 하네. 아... 우와, 우와! 자, 가겠습니다. tuo! 보아ju! 버튼하면서 처음 envision. 대박이다, 진짜. 이거 왜 제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게 박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 수각이 저렇게 잘 깨지는 거였나? 나는 금방 갈 줄 알았어. 아니 무슨 화산 폭발한 줄 알았어. 이걸로 끝났어, 이걸로 끝났어, 일단.